HD 현대 중고업 보겠습니다. 이거 한참 정말 종목진단도 많이 들어왔었고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사실 유종복은 자주 거론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HD 현대 중고업 매수 가격이 12만 2천 6백 원의 10%입니다. 현재 주가는 12만 6백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매수 가격과 현재 주가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죠. 요즘에 다시 한번 쭉쭉 솟구쳐주나 싶더니 약간 또 밀려있어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봐야 될까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쯤 만에도 주가 쭉쭉 계속 가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행동이 많이 밀려있었거든요. HD 현대 중고업 앞으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부관님 HD 현대 중고업 갖고 계시는데요. 이거 좀 목표 지점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조선업종은 내년을 바라보고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호흡을 길게 하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일단 차트 보시고 일단 5내지 한 10% 주게 되면 차익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내년 내후년 보고 좀 농론하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면 좋고 왜 그러냐면 조선업황 자체가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기업들도 그렇습니다마는 턴 어라운드에 성공했죠. 현대 HD 현대 중고업 같은 경우도 내년 정도 가게 되면 영업이 한 6천억 정도 예상하죠. 현재 시가촌액이 한 11조니까 11조는 좀 안 되니까 약간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주가가 좀 비싼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13만 원에서 한 11만 원이 박스권에 내년 초까지는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년 한 1분기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주가가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기준으로 넘어갈 것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조선주가 여러분도 언제 움직였습니까?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저점 주고 나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간각 상간 연수가 있는 거예요. 내년이 2024년이죠. 조선업종이 2000년도 초반 2001년 2년이 저점이었거든요. 내년 2024년이니까 유럽 선사도 같은 경우도 이미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탄소 배출 때문에 LNG 연료보다도 이제 그린 수소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하죠. 그다 보니까 배도 새롭게 또 발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 같은 경우도 드릴십, 해양시추선 이런 것들이 보통 간각 상강 연수가 20년이거든요. 20에서 한 25년. 2000년도 초반에 조선주가 저점 찍고 한 번 크게 파동이 나왔었고 27년도까지. 그러나 해서 내년 되게 되면 20년째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 것이다. 내후년까지 예상 실적 보게 되면 1조 1천억 가까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 보시면 승부를 못 봅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월봉 보시면 지금 현재 이번 달은 안 움직입니다. 이번 달은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고점이 나왔고. 지금 저점과 저점을 좀 높여나가는. 이건 이제 장기죠. 장기. 쓰리 바닥이라는 얘기죠. 쓰리 바닥. 거래도 없이 그냥 지난달에 올렸고 이번 달도 올렸다 지금 눌리면 주고 있는데 거래가 없어서 그럽니다마는. 장기 쓰리 바닥은 일단 바닥을 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쪽으로 보게 되면 추세 저항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달까지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반등 나올 때 본전 정도에 빠져나오시고. 최근에 또 유가도 지금 찌글찌글 하잖아요. 국제유가가. 그렇죠. 국제유가가 반등이 나와주기 좋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도 저점은 나왔으나 추가적으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1월 달까지는 조금 찌글찌글 할 수 있고. 중기로 보신다고 하면 만약에 한 번 더 민다 그러면 11만 원 전후 그 정도에서는 한 10% 정도 더 편입하셔가지고 한 20%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점이었던 15만 원 이상도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인지 중기인지 그게 중요하고 단기적이다 그러면 13만 원 13만 5천 원 직전 고점이 매물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줄여주시고 안 그러면 단기다 그러면 12만 원 종가상 이탈한다 그러면 11만 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물량은 손절했다가 다시 한 번 보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중장기로 보시되 중장기 물량은 그대로 가격 불문하고 홀딩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